예수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강림절 첫주가 되는 것입니다 대강림절이라 하면 주님 오시는 것을 호대하는 날이 대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이후에 교회에서는 네 주간 동안 강림주일로 대강림절로 대림주일 대림주일 주님을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기대하는 대림주일로 네 번을 지키는데 그게 12월 달에 첫주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꼭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으로 성탄을 앞두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절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그것은 절기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시켜놓고 하나님이 유월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의식이 구원을 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교단이 구원을 주지 못하고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인간관계 좋은 것도 괜찮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환경이 좋은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큰 교단이다 그것이 뭐 거부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단이나 그 교회나 그 공동체에 보금이 정확하게 증거되느냐 증거되지 않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제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게 마태보금 16장 16절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양심적이고 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은 그것은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을 가지고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러면서 지옥 배경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고상하게 말해서 영적 문제지 그게 사단 문제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왜 넘어졌느냐 사단 말 들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세상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불신자가 왜 내보다 더 잘 사느냐 불신자 더 잘 살 수 있지 불신자가 내보다 못 사는 사람도 천지인데 그러니까 이상한 기준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그럽니다 저런 인간이 교회 와가지고 장노돼서 어떻게 하려고 장노가 됐느냐 아니에요 그런 장노도 혹 있을 수 있지요 그 교회에 더 훌륭한 장노들도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정말로 충성하는 장노는 안 보이고 이상한 장노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나서는요 불신자가 성공을 했든지 불신자가 많이 가졌든지 그것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리스도도 충분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이 완전하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어느 날 사도바울이 서신서에 적었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답이 되고 아 그래서 사도바울이 육신적으로 힘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고난이 사도바울에게는 영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답 안 나면은 예배드리고 바깥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뭐 때문에 오른밤 때렸는데 왼밤 돌려대느냐 안 맞아요 어떻게 원수에게 복을 기도할 수 있느냐 안 맞다니까요 어느 날 그리도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답이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너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일곱 가지 축복이 내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내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권세 앞에 권능 앞에 현장에서 실제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의 권세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고 보호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증거 주셔서 세계보금화에 증인되는데 제가 어떻게 세계보금화 합니까 저는 그거 못한다고 내가 신학을 안 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 말씀 붙들고 있는데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수십 군데 지금 보금전하고 참 저는 생각도 못한 일이 나는데 우리 은혜교회에 온라인에 들어와서 세계에서 듣는 사람들이 국내외에 듣는 사람이 이제 700명 정도 돼요 큰 교회에서 말하면 우습지만 비교하면 제 수준에서는 이건 기적 같은 경우에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만이라도 내 설교 듣고 은혜 받는다 저는 그것만으로 감사한데 은혜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200명밖에 안 돼요 700명이 거의 들어와서 듣는다 내게는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너무나도 맞는 거 있죠 사도행전에 현장 가면 제자 나온다 70인 제자들이 곳곳에 있다 우리 이성봉 성교사님이 정말로 그게 처음에 안 됐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시형제를 만나고는 진짜 하나님이 예배해놨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정확하다 이제는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배한 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도로 답이 안 나고 예수 그리도가 그냥 악색사리가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헬스크럽에 다니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개모임처럼 한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게는 이게 답이 안 되느냐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생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뭐야? 내 혼자만 그래요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이 생을 걸고 했다니까요 여기에 허감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99%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오직이라고 말씀을 말합니다 우린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습니다 우린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전도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그게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보면 부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부럽다 벌써 속은 것입니다 속고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 어려움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실패로 고난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성공했는데 고통당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범죄를 해서 조사받는 것으로 신문을 보면 온통 사건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여기에 누가 따라붙느냐 각종 무속인들이 따라붙어요 실패하니까 무속인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역사하느냐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동네마다 있다니까요 지역지역마다 있다니까요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제가 이 성경 읽을 때에 이거는 그냥 지나가자 하고 읽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리도가 왔는데 회당 안에도 귀신 역사하는 일들이 있고 동네마다 귀신 역사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라는데 복음을 모르면은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왜? 얘기해도 의사도 몰라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좀 우습게 알아 이해가 안 돼야 돼요 불신자 같으면은 점집에 가는데 성도니까 점집에도 못 가고 이런 일들이 예배당 안에 있고 불신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은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해결돼요 저는 그거를 체험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발버둥 친 것도 아니고 그게 은혜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매번 사단의 종로로밖에 안 되고 노리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은 복잡한 현장에 있다가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가운데 있다가 예배 드리러 오신 줄로 합니다 그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놔놓고 교회에 와서 위로도 받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위로 받았게 되면은 매번 위로 받는 성도가 됩니다 상처받는 성도는 매번 상처받는 성도가 돼요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놔놓고 너희들 열심히 일하다가 힘 떨어지면은 안식을 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안식일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이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체험이 돼가지고 6일 동안 넉넉히 승리하고 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여섯 해 동안 뭐 하느냐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세상 기준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으로 그걸 보여주다가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승리하고 승리한 걸 가지고 와서 감사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날 주님은 또 현장에서 또 사역하십니다 현장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현장에 들어가셨는데 현장을 치유하신 그리도 현장은 전부 다가 병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영적으로 전부 현장이 병들에 있습니다 번뜻한 것 같은데 병들에 있어요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러면서 실패해가 있는 현장을 봅니다 그게 29절에서 31절이고 32절에서 34절이고 40절에서 45절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어요 주님이 들어가시니 그 집에 들어가시니 그 집에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것입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 주님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 계시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어느 집의 가정의 문제가 더 크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비교해 봐요 누구 집의 가정의 문제가 더 크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더 평안을 누리고 계신다고 봅니까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더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들어가시면은 내 모든 무거운 짐이 해결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게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문을 여시고 주님이 들어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와 계시면은 그걸 확인하고 그걸 누리셔야 돼요 내 영혼의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을 어디에 대고 하신 말씀인지요 교회에 대고 하신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기아 교회에 하신 말씀 라오디기아 교회야 너 교회 문 열어라 내가 너 교회에 지금 못 들어간다 내가 너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기로 한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다니는 사람 마음 속에 주님이 안 계시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현장에 들어가신 거리도 문을 열면은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이 해결됩니다 누가 보고 10장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집으로 예수 그들을 영접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어떤 일이 났느냐 이 집에 나사로가 오빠가 죽었는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죽은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은혜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은혜교회에 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권합니다 웬 교회들이 당회장이 그렇게 주인 됩니까? 교회에 왜 장논니들이 그렇게 주인이 됩니까? 왜 자기 고집을 그렇게 피웁니까?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왜 자꾸 주인 되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에는 얼마나 목사님들이 주인 되는 교회가 많고 장논님들이 주인 되는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나 어디야 교회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너희 교회에 문 열어라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마르다 집에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문등병 시몬이 이 집에 아버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집에 문등병도 치료되고 죽었던 문제도 해결되고 주님을 영접했더니 많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삿개오 세리장입니다 욕 되게 얻어먹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욕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삿개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도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마태도 세리집인데 마태도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누가 보면 19장 1절에 10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러 또다왔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마귀 귀신이 쫓겨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정도로 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문을 닫아 놓으면 최고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됩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문을 열도록 자꾸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남편이 주인 되고 큰소리 칠 필요 없습니다 아내가 왜 주인 되려고 큰소리 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집에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문을 닫고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혼자 우울증 당하고 괴로워하고 혼자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늘 또 들어간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간지 모릅니다 미션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집에 주인 되면 사람들이 와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모실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돼요 중심에 여러분 가정의 문을 열고 주님이 그 하는 자리를 내어드려셔야 됩니다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마 우리의 죄짐, 질병의 짐, 걱정의 짐, 고뇌의 짐, 무거운 짐이 벗겨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어져야 돼요 어느 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위두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 인마누엘이요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거 원네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토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토를 믿는 순간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꾸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 생각을 버리고 옛날에 하던 모든 생각 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대한 것을 생각하고 전부 하나님의 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은 뭔가 그게 전부 새로운 생각입니다 예수 그들과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은 그 집에 있던 질병이 해결되고 그 집에 있던 흙암이 꺾여지고 그 집에 있던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시고 우리 가정에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보금운동하는 가정되기를 추구합니다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힘써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끄지 왔느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둘째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입니다 35절입니다 분주할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반대로 해요 분주할수록 기도 안 해요 대부분 핑계가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중직자분들 중에 바빠서 내가 지금 교회 못 나오고 그런 핑계대요 그럼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장노님 좀 안 바쁘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안 바빠야 돼요 안 바빠야 돼요 안 바빠서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거기에 큰 문제가 옵니다 바쁘면 하나님 관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바쁜 성도일수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보면은 안식일에 그렇게 마시고 그리고 또 사역하시면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이 날이 안식이 지난 새벽입니다 안식일 날 여러 교훈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난 이호입니다 피곤하십니다 그런데 피곤할수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성도가 바쁠 때 일이 잘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혹시 피곤합니까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능력도 올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머리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빠르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그리토 이름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못 가릅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 그게 갈라진 거 있죠 열이고성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무너뜨립니다 말없이 기도할 때에 그게 무너진 것입니다 어느 날 틀림없이 여러분 앞에 응답이 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로 문제 풀게 되고 기도로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과학이라고 그래요 저는 새 생명 새 생활 가르치다가요 가르치다가 제가 놀랐어요 기도는 영적과학이다 가르치다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가르쳤는데 가르치다가 기도는 영적과학이다 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하면 옆에 불신앙 주던 흑암이 꺾여지고 내가 모르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게 영적과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영적과학이에요 우리 주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것을 다 느끼는 육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 했느냐? 피곤하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론 대살리카 전서 5장 17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느냐 사람 대할 때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하러 갈 때 기도하면서 일하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잠들면 그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 떴을 때 뜨자마자 기도하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게 24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예배당에 와가지고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만나는 것 기도 속에서 만나는 것이 24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 숨을 모시는 상태인 절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시는 것이 범죄예요 기도시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님들이 가장 놓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가정에 문을 여시고 주님을 맞이하시고 기도하는 가정 만들기를 추원합니다 교회 문을 열고 수시로 들어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제일 먼저 기도할 회복할 기도가 정식 기도입니다 새벽 미명에 새벽 미명에 저는 새벽 기도 못 나오는데요 못 나와도 됩니다 집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거리 머신 분들은요 집에서 휴대폰 켜놔 놓고 새벽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게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은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교회 하실 분들은 TV 큰 거 사놔 놓고 새벽에 거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위에 우리 가창같은데 빈집이 있으면 거기에 TV 큰 거 켜놔 놓고 가창지역에 전부 모여가지고 멀리 올 필요 없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핑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 다닌다 그 지역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은혜 교회는 새벽 5시 반 저녁 8시 언제든지 365일 사무엘이 등불을 끄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게 교회가 플랫폼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가 워치타워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가 안테나 되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전도하러 오신 그리스도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일을 위해서 왔노라 많은 사람이 왔다고 거기에 있지 말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기고 다른 곳으로 또 옮기고 그래서 3년 안에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상가제는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전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기뻐요 옛날에는 전독하면 저는 고개 돌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예수 얘기하는 데는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왜? 복음 되신 그리스도니까 내 문제 해결해 준 그리스도니까 거짓말하려고 하면 그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 와가지고 제가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 그만큼 괴로운 거 없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해야 되니까 경험하지 못한 걸 얘기하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하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담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 그 얘기하는데 뭐가 그게 거죠? 힘이 들어요 전도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영적 문제 당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무거운 심진자 있게 그냥 구경하지 말고 십자 앞에 내려놓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내게 조금 있다 그게 영적 문제 모른 사람보다가 영적 문제 답 주는 데는 선생이 되고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한 거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도로 담났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과거가 상처될 것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실패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거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 그걸 가지고 열이고 성 앞에 딱 섰는데 열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줌 싸버린 거예요 우리 말로 말하면 저 인간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안 죽고 이 성 앞에 지금 섰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이 여러 번 보고 벌벌 떨어야 되는 겁니다 열이고 성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그리고 저들의 신은 떠나쁘고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다는 거예요 아거 40년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처럼 인도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문제가 앞으로 전도 스토리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또 복음을 제대로 하라고요 제대로 체험해 버리고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그래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다 옆에서 갈 겁니다 옛날에 그렇지 그거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앞으로 넘어지면 하나님이 또 능력 주셔서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하실 줄로 믿는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문제 당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문제 당한 사람 도와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건강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안식일 주일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전도합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육합니다 렘넌트를 가르쳐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깁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기는 것이 기쁨으로 성겨야지 기쁨 없이 성기니까 병옵니다 성기지 말아요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겨서 교회가 장성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성기게 합니다 그걸 볼 줄 아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누구 붙들고 목회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 붙들고 목회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면 주면 돼요 모세는 요하수와 갈레프 들고 가난한 땅까지 간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들하고 앉아 얘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 있는 사람 만나서 믿음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회를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붙들고 할 수밖에 뿐인 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열두 제자 만들어 놔놓고 70인 제자 만들어 놔놓고 120명 가지고 세 개 보고만 하신 거예요 불신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주님은 제자 훈련을 하신 이후에 전부 현장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 놔두고 정치 운동하고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 운동하고 사회 운동에 앞장선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과 전도 운동을 놔두고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데 무너집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구입하고 신용 근거하고 복지시설 갖추는 거 그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 전도 운동을 놓쳤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전도 성교가 우선인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를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현장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집을 열면은 문을 열면은 주님이 들어가시고 그 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내가 누릴 인마누엘입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마가 다락방 아니고 내의 나의 다락방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시면은 그게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 속에 인마누엘입니다 그게 기도 속에 팀삭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집에 문을 열었다 그게 미션홈이고 우리 가정의 인마누엘입니다 우리 가정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직장의 문을 열었다 거기에 전문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내 사는 곳에 문을 열렸다 그게 직위가 되고 인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인마누엘로 모든 것 시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너무나도 현장은 고통당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되어야 될 현장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이 인마누엘 하시는 것으로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가정의 문을 열고 직장의 문을 열고 사는 지역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마하고 확장되어지는 인마누엘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